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 드시죠? 영양제 드시다보면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타민 C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외에 다른 마그네슘 영양제도 있고요 비타민 C를 또 따로 추가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B군들이 같이 섞여 있는 영양제를 먹다 보면 종합 영양제에도 분명히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또 중복해서 먹어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제를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과 또 따로 먹고 있는 마그네슘이라든가 비타민 D이라든가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비타민 B군도 있죠 겹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데 괜찮으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기능의학 공부하기 전이죠 근데 기능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세포 기능을 최적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적절한 영양소가 세포 속에 적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먹는 용량을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루 섭취 권장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RDA라고 합니다 바로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섭취 권장량이 우리가 많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섭취 권장량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권장량을 결정된 영양학자들의 소견은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결핍증이 안 생긴다고 하는 권장량입니다 그것이 바로 RDA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일 섭취 권장량 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포 기능이 최적화되는 권장량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ODA라고 부릅니다 바로 적정 섭취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Optimal, 앞에 Recommended가 아니라 Optimal Daily Allowance 또는 ODI라고 합니다 Optimal Daily Intake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RDA와 ODA는 영양성보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RDA는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것보다 안 먹으면 결핍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ODA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표는요 굉장히 많은 기능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영양에 대한 책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2,3 이렇게 쭉 나오죠 5번, 6번, 12번, 엽산, 엽산은 비타민 B9번이고요 BOT는 비타민 B7번인데요 비타민 B1 하나만 보더라도요 RDA는 지금 약 1,2mg으로 되어 있습니다 1,2mg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ODA, ODA를 보면 50 내지 1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50배에서 100배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비타민 B1은 그만큼 많이 먹어도 RDA보다 거의 뭐 50배 이상 먹어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적절한 오히려 더 세포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요 판토테닉산이라고 하는 B5 같은 경우도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가 ODA가 잡혀 있죠 그만큼 겹쳐서 들어가도 이 RDA를 넘어서도 ODA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타민 C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먹기 때문에 비타민 C 보면요 RDA가 70mg로 되어 있어요 뭐 어디는 100mg로 되어 있는데 한 70에서 100mg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적정 섭취량, 최적 섭취량은 1000에서 3000mg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비타민 C를 막 하루에 1000mg씩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RDA단 개념으로 따지면요 이 1000mg이면 뭐 10배가 넘기 때문에 놀랄 만한 용량이라서 큰일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많은 영양제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ODI 쪽으로 많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mg 이상을 드시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밑에 좀 보시면요 비타민 D 나오죠? 보통 400 IU로 되어 있습니다 200에서 400 근데 여기 ODI는 지금 4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약간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요즘에 비타민 D는요 하루에 한 2000 IU 정도 특히나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2000 IU 정도를 권유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자료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봄, 여름, 겨울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햇볕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과 P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이미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우에는 보통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먹는 것이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에 비타민 D가 보통 200에서 400 정도 들어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 드시는 것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아래 보면 마그네슘 보이시죠 마그네슘 정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양소인데 종합 영양제에 200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300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적점 석취장은 750에서 1000미리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마그네슘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영양소들을 또 추가적으로 드셔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 합쳐서 1000미리가 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최적 섭취량으로 증가될 수 있는 거죠 물론 1000미리까지 드시는 경우 요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500에서 합쳐가지고 500에서 700 정도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한 그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먹는 것도 전혀 RDA를 넘어선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셀레늄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적정 권장량이 RDA 하루 섭취량 권장량이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적 섭취량은요 100에서 200 마이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2배에서 4배까지 되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셀레늄도요 우리가 먹는 RDA보다 몇 배 정도 더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는 성분과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섭취하는 또 몇 가지 비타민C 라든가 비타민D 라든가 마그레슨 같은 것들을 같이 먹다 보면 성분이 겹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이 ODA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이제 비타민 A나 비타민 D나 비타민 E 같은 경우죠 지용성 비타민은 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뭐 1000에서 2000 정도 더 드시는 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E 그다음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또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은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약을 드셨을 때 오히려 몸에 해롭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영어 결과도 과거에 발표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단독 체제로 맞게 추가적으로 해서 용량을 올리는 것을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증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영양제를 더 추가해서 먹었을 때 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C라든가 또 비타민 B군이 더 들어있는 거라든가 또는 비타민 D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느냐 ODA 안에서 결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영양제 잘 챙겨드시고 건강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